네이버 나우가 아니었으면 아니 없었으면 진짜 여덟 명이 다 어딘가에서 모일 일이 있었을까요? 방송이나?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출연 소식 딱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에게 피디님에게 나는 왜 선생님이고 저기한테 오빠라 그러더라 이적 선배님? 어떻게 그럼 처음부터 오빠로 오셨었어야죠 그럼 처음부터 피디님이 오셔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?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중에 족보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오빠 그만해요 저희 그럼 오늘 나갈 때 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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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우리 응급할 때 징그러운데? 징그러워 진짜 창의 오빠 진짜 징그러워 그러니까요 내가 왜 말씀하셨어요 주위를 위주에게 줄 게 아니라 저기한테 줘야 되는데 오빠 그럼 넙죽 오빠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오빠라고 그러지 마 나 죽여버린다 오빠 최고 최고 모자와 애들이 진짜 나 이렇게 징그러울 줄 몰랐어요 은근히 나도 저도 한 40대 초반까지는 아주 어린 애들이 뭐 오빠 그러면 아 내가 저 오빠가 이랬는데 이제 이러면 정말 사양하겠습니다 아 아